은혜 이리와 짠 가려먹자 어제 내가 중자리에서 여기 있었네 이리와 그래서 너네 기다렸지? 어제 여기다가 밥 주고 갔잖아 여기 나 또 주고 갈게 응? 어? 엄마가 여기 있었네? 엄마가 지키고 있었구나? 물도 갖다줘야겠다 이따가 갖다줄게 이렇게 이래 사려줄게 언제부터 기다렸어? 응? 좀 일찍 나올걸 기다리고 있어? 사려 먼저 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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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려가 부족하겠다 다 가지고 나올게 물이랑 먹고 있어